슬럿이... 골뱅이 S-E-L-N 네, 셀 골뱅이 S-E-L-N이죠? 네 됐다 이렇게 돈이 됐습니다 흐흐흐흫 아, 강화 걸리나? 아, 강화하시네? 아... 뭐야? 확실히 지금 딜이 밀린다 제가요? 네 그런거 같네요 네, 지금 딜이 많이 밀리네 흠 유닛이라도 조합이 빨리빨리 되면 괜찮은데 이게 유닛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니까 한번 인생 걸고 다 뽑아? 그냥 돈? 네 아, 진짜요? 아, 다 뽑지 마세요 절대로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예, 집 레이너 나왔네 아, 네 레이너 캐리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캐리건이 필요한데 바이온이 풀업하고 지금 레이너 나오면 때가 아닌데 레이너가 나와서 흠 누가 05 두 마리가 있죠? 아, 미쳤네 5 4 3 2 1 라운드 와, 내가 제일 먼저 가겠는데 이러다가 일단 라이플은 전혀 안 달았으니까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직은 괜찮아요 예, 예, 예 아, 이거를 공구 세트라 그래 여러분들은? 흫 흫 흫 지금은 캐리건도 급하고 라바사우루스나 캐리건 둘 다 나와줘야 돼, 지금은 예, 라바도 라바 나와도 어차피 캐리건이니깐 괜찮고 아... 지금 우르사다크 아미라도 나와도 괜찮아요 예, 예, 예 딜, 딜, 딜이 그냥 딜이 약간 급하니까 아, 이번에 110원까진 뺄게 안 되겠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너무 많이 밀리네 예, 예, 예 110원까지는 빼야될 것 같아 돈만 모으고 돈벌다 죽겠어 돈 못쓰고 죽겠어 이러다가 돈만 벌고 인생 그냥 개 고생만 하다가 그치? 우리 부모님처럼 네? 부모님들이 고생만 하시잖아 진짜 일이군요 아, 확인했습니다 아 이동 중 알겠습니다 일단은 10원에 빼고 제발, 제발 제발 정보 나와라 그러게 말이야 아... 간다! 아, 가스도 가스도 그냥 불사조 하나 하고 자, 갑니다 키리건! 오오오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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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 드디어 ARES 나쁘지않아 나쁘지않고 자, 아직 두 번 더 남았어 두 번 더 남았어 광전사 석사? 광전사 석상이 나중에 돌기둥 만들 수 있긴 한데 예 아, 그건 또 또 엑스등급 뛰어야 되니까 안 되죠 네 죽음의 머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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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지 말이죠 일단 캐리건하고 제라트럭 하나 하고 합쳐가지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거 끝나고 아아 아니다 그냥 하자 지금 설마 이게 등급이 더 낮은 거 아니야? 아, 그래 좋고 자, 결혼해 그렇게 해서 이제 파멜잡에서 스킬 좀 써주시면 아마 좀 더 여유롭게 잡지 않을까 아시네요 예, 예, 예 공포의 딸기다 공포의 딸기다 흠 흠 유튜브에서는 이런 이런 아픈 장면을 장면을 넘기셨다고요? 아하하하하하하 이런 결론 충 이런 결말충을 봤나 다 과정을 보셔야지 재밌는 거예요 과정을 안 보자라고 나중에 소리치고 그러면 이분 왜 소리치죠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런다 하나도 모르고 그 과정은 이게 있잖아 오늘 컨셉은 공동구매인 것 같아 지금 부르탈리스크 3마리에 죽음의 머리 2마리 광전사 석상 2마리에 ARES 2마리 딱딱딱 카라크수 2마리 카라크수 2마리 출금하면 더한다 그렇지 어 짚레이너 나왔다 어 짚레이너도 이제 2개 됐네 레이너는 지금 밖에 쓸 데가 없는데 검은방치랑 잠깐만 얘랑 합치는 거였던가 ARES랑 그 차라리 대천사 모을까요 그냥 대천사 모으죠 그냥 그냥 아니면 오딘 두 마리 가? 일단은 대천사를 모아보죠 그러죠 나중에 뭐 대천사 적어갈 수도 있으니까 대천사 모으는 함이요? 네 마리 모으면 뭐 간다며요 네 근데 그 네 마리도 계급 뭐 등급 높아야 되는 거 아니던가? 아니 대천사 적어 주기는 그냥 네 마리만 있으면 돼요? 그거를 보고 일단 봐주세요 아 스스스 등급 S3개 S3개? 네 대천사 3마리에요 그러면은? 4마리 근데 아 전부다 S3개가 돼야 되는거 4마리 전부다? 네 4마리 전부다 아 그건 힘들다 다나형이 낫겠는데? 그쵸 나중에 뭐 상황보고 대천사가 너무 많이 쌓인다 싶으면 그때 생각해도 되구요 아 큰일났다 근데 진짜 지금 정말 빡세다 5초 남기고 잡아 큰일났네 그냥 우르사다크 네 마리여 아 유물 나왔네? 유물은 팔아야 되겠죠 다시? 네 어차피 유물 그냥 팔기 힘들어요 네 S3 라운드 시작 됐고 우스는 암흥 흘려야 될거 같구요 지금 좌쐈어 하하핳 하하핳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치겠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단 팔리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진짜 수만 나오니까 미치겠어 너 하하핳하핳 진짜 이 게임이 너무 운이다보니까 안나올땐 더럽게 안나오더라구요 진짜 하핳 나 싼다 나 간다 허어어어 여기까진가봐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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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쓰세요 화급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겠어요? 예 아 라이크 조금 날라 조금 더 날라가서 상관없구나 여.. 보스 들어왔어요 보스 아이씨 보스 들어왔어 아아 아아 보스가 부어어어어 아 다행히 노바가 보스 먹었어요 이리피 깎였잖아 아뇨 피 안 까졌어요 안 까졌어요 아그래요? 네 피 안 까졌어요 B는 보스가 문제가 생기면 4명 다 피가 까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 목숨 하나 달았는데 그래도 달았다고요? 일반 유닛 하나 달았다니까 아 일반 유닛 하나 일단 노바가 데미지가 15% 증가 됐으니까 예예 이득해봐야죠 그래요 그래요 좋게 생각해야죠 이런거는 알겠어요 검은망치 나왔는데? 어 잠깐만 됐는데? 대천사가 3마리가 됐네요 어? 대천사 또 나왔는데 대천사 4마리 됐는데? 대천사 아 이제부터 희망고문 시작되나 이제? SS 이거 도전해야돼? 지금 거의 현혹되지면 안돼요 지금 어떡하지? 지금 거의 현혹되지면 안돼요 지금 오! 우르사다크 암나왔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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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결혼 바로 바로 결혼 그냥 그리고 지금 제라툴 나왔어 제라툴 나왔어 일단 우르사돈 아 일단 일단 그 테이스트로프로 일단 뽑으세요 뭐라고요? 지금 우르사다크보다 나아요 아 그 우르사돈보다 나아요 지금 그게 어... 어... 잠깐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건지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지금 라인에서 싸우고있는 우르사돈 두마리 네네네네 아 그냥 둘이 합치라고요?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돼 왜... 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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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쓰신게 지금 없는 것보다 확 한참 나와요 네 그거를 주력유닛하고 같이 다니세요 예예예 아 부대 꼬였다 자 확인했습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히어어어어어어어 라이프 하나 또 하나만 먹고 부대 꼬였다 부대 꼬였어 그 와중에 마지막 한 마리 잡았네요 두 마리 중에 하나를 죽이고 일밖에 안 달았으니까 아 내가 손이 꼬여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1번으로 해놓고 2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 뽑고 세 사다르 나왔는데? 이러면 광전사 석상이랑 합치시고요 그냥 합치는게 낫죠? 네 합치세요 어차피 제로토이 필요하니깐요 개복디 불굽님 별풍선 5개 펭클럽 바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제로토 2마리 아 제로토 3마리나 됐네요 예 제로토 많아요 지금 캐리건만 나오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캐리건 하나 있어요 캐리건이요? 아까 합치지 않았어요?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캐리건이 4마리가 더 필요해요 캐리건이 4마리 캐리건 4마리를 언제 모으냐 이제 바이오닉 업그레이드 하던가 가스 조금 돌려가지고 중립도 조금 해주실거야 와 너무 정신이 없어 많이 안들려 아하하하하하 일단 천천히 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대천사 그냥 5딩 갈까? 어차피 지금 메카닉 업을 안해가지고 그게 그거일걸요? 그래요? 네 저 뒤에 많이 해돋네 진짜 여기까지인데 아 너무 힘들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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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구문 시작됐어 끝나지 않아 잡아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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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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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라바사우루스 나왔는데? 어 네 이거 뭐로 캐리건 캐리건? 브루탈리스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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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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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바로 바로 알려주세요 바로 뭐해야되지 또? 바로 이제 거대교에서 합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캐리건이나 짚레이너? 짚레이너? 아니요 제라툴 제라툴 오케오케오케 했습니다 혼종 약탈자 파멸자하고 약탈자 다 넣어도 돼요 파멸자하고 약탈자요? 네 파멸자 두 마리 약탈자 한 마리 다 넣어도 돼요 지금? 네 지금 지금 바로 파멸자하고 약탈자? 네 약탈자 두 마리하고 파멸자 하나하고 네 이제 거대교에서 이제 싸워주면 돼요 아 이거 C등급이냐 하필 또 나오는게 자 한번 그러면 재설정하고 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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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나요 얘는? 네 거대교에서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냥 가운데? 네 걔는 어차피 다 때리니까 그 사거리가 길어가지고요 아아 얘는 뭐 스킬 뭐 해줄 필요 없나? 생체정지 멈춰요 거기 쓰면 아아 이거 한번 해줘야겠네 네 뭐 좀 느린 애들한테 써주면 효과가 아주 좋죠 이게 잘 조져내 C 대게는 얘 자체가 느려 C 하하하하하하 다시 말해주세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지금 가스는 다 쓰고 계신가요? 가스 써야죠 이제 어 쓰고 지금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되는거는 바이오닉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중립하고 적극 같이 예 예 다시 말해주세요 개정신없어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이제 캐리건 세 마리만 모으시면 됩니다 예 원시 캐리건이 나와요 좋았네 제라톨 나왔다 제라톨 너무 많이 나온다 아 제라톨 검은망치 나왔고요 오천사 가는데 오천사? 어떻게 생각해 오천사 지금은 아레스 아끼세요 아레스 아끼세요 아 그래요? 아레스 아끼시고 예예예 어? 한번 나가셨네 아 죽으셨구나 한번 누가 죽었어요? 컴퓨터님이예요 히드 뽑고 막 하시던데 아 개이듯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공격을 안해 버댕에서 붙이세요 저기 그쪽으로 공격을 안하는데 어? 공격을 안하는데 아예? 지가? 공격을 아예 안한다고요? 아 이제 안다 그니까 공격을 안하면은 유리스 그쪽으로 살짝 당겨주면 공격을 해요 아 아 도졌어요 브루타니스크 악령 나왔어요 악령 그러면은 짚 레이너랑 합치면은 캐리건 만들 수 있지 않다? 아 안되네 악령이 짚 레이너 만드는데 죽음의 머리 있거든요 그냥 쓰죠 일단 쓰죠 예 레이너가 차라리 D이 많으니까 바이온이 업도 했고 바이온이 업도 했고 바이온이 업도 했고 뭔가 근데 거대개술 움직임 진짜 맘에 안든다 거대개술을 어 주력 유닛 쪽에 같이 붙여주세요 지금 쟤가 사고래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잡아들이고 어 그런거 같애 지금 약간 어 아 인생 개힘들다 하하 그래도 어찌어찌 라이프 안달고 계속 가시네 하하 하하 그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하하 캐리건 나왔어 아 나왔어요? 예 악령 나왔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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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한 명 한 명 이제 캐리건 나오는거 두 마리 모으시구요 혼종 약탈차 만들면 되죠 아 이제 혼종 약탈차 다 됐고 이제 그것만 만들면 돼요 캐리건 두 캐리건 방금 있었잖아요 캐리건 두 마리가 더 필요해요 아 그니까 혼종 약탈차 저희 만드는거 맞잖아요 그쵸? 네네 맞아요 예예 아 순간 내가 잘못 만들지 알고 거대개수 하나하고 혼종 약탈차 하나 그 다음에 캐리건 두 마리 합치면 원시 캐리건이라는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 하고 이제 거기에 등급을 또 띄워야되요 잠깐 말이 안들려 지금 아 안들려요?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아아 바쁘시구나 어 너무 정신없어 지금 아무튼 캐리건 필요하다는거죠 지금 두 마리가 네 캐리건요 예예예예 아 로우스트리 진짜 고생하십니다 예 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저 스킬 제일 좋은 스킬이에요 아 이게요? 자랑진 하시는거야? 아뇨 이거 나중에 한 번 쓰시.. 나중에 이거 나오시면은 예 위험할 때 한 번씩 쓰시면 돼요 아 저게 이름이 뭐에요? 퓨리파이어 뭐라고요? 퓨리파이어 쓰리파이어? 퓨.. 제가 채팅을 쳐주니까 제 발음이 안좋아서 예 좋아 퓨리파이어 발음 너무 불리셨다 네 저 원래 이런 발음인데요 음 발음이 안좋아서 제가 악령 또 나왔네 이제 죽음의 머리도 없는데 나 죽이려고 계속 나오는구나 니가 죽으면 흐흐흫 흐흫 지금은 몇분목건 계속 ARES 두개 나왔습니다 네 그건 두개 모아주시고요 예예 라바사우루스 나왔거든요 라바사우루스 라바사우루스 브루타 리스크라 네 합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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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 S등급인데 가까워 그래 C 공부못한 죄다 인생 결혼해서 얹어 살아라 그렇지 캐리거 이제 캐리건 하나 남았네요 예예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네 C나서 C나왔네요 하하하하 캐리건 아 그래요? 너 왜 이렇게 공부못했어? 엄마 아빠 닮아서 딱 이거네 유전샷 하하하하 아 좀 여유가 생겼어 어 여유가 많이 생겼다 예 거대기에서 나온 이후에 어 로스트님 판단 좋았어 아무튼 옛날에는 이게 거대기 수만 있어도 예 진짜 어마하였거든요 근데 덮어먹고 나서 이게 좀 별로가 있어요 아 그래요? 저게 엄청 쎘구나 예전에는 엄청 쎘어요 그리고 이제 원시 캐리건 만들고 나면 저희가 도박을 그 싸구려 복권으로 좀 긁어야 돼요 아 싫어요 어 그러면 지금 사라 캐리건 만들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하하하하 어쩔 수가 없네 네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일단 가야되는거에요 그 유닛을 뽑기 위해서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그러진 말자 했었는데 그치 네 어쩌다 뭐 이렇게 돼버렸네 유닛이 나오는게 딱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예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머리 나왔는데 하하하하 진레이너 미쳤네 어 나왔다 어? 오 라바사우루스 나왔어 잠깐만 이거 또 어떤 애가 궁금 못했니? C등급 여기 있구나 이게 니가 여기 있으면 안되지 친구야 아이고 왔구나 오지 캐리건 어 왔어 왔어 그 다음에 이게 캐리건이랑 지금 뭐 넣어야 되지? 지금 캐리건 두마리랑 거대개수랑 선종약탈자 이렇게 다 접어넣으시면 돼요 4마리 총 자 바로 들어갑니다 됐다아 근데 왜 C가 나와 하하하하 아아 진짜 유전인가 아 C 아 등급 등급 재했는데 저거 나왔어 또 C나왔어 S나왔어요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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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이제 좀 편해지려나? 캐리건을 로바하고 같이 붙여도 돼요 지금 그 3마리 같이 붙여도 예예예 싸우기 편하게 아 아 이제 저거 어클도 조금 해주시고 어 이제는 등급작하고 강화를 좀 해야돼요 예 아니 근데 네 저거 어떻게 생각해 그 뭐 캐리건 스킬 뭐 이런거 쓰는게 나을거야? 캐리건 스킬은 여유되는데도 써주시면 게 좋죠 손이 안바쁘시다 이쪽 여유 파멸이 좋네 파멸이 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습니다 아 빡세다 지금 해야되는게 강화 60%라 X등급이거든요 네 강화를 먼저 일단 해보세요 네 어차피 그거는 뭐를 강화할까요? 저기 사라 캐리건? 원시를 먼저 하시죠 아 그니까 원시 원신 네 네 네 시작 배찍 이런거 못하면 돼 지금 여유간돼서 정신 너무 없어서 일단 레이저총공기는 나중에 뽑아도 되니까 모든 미네랄 일단 가스로 투자해서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주력을 하세요 그 두마리 어떻게든 최대한까지 올려야되요 네 그 다음에 원시 캐리건 이거 강화하기 30%? 30%가 어 30%가 낮죠 30% 할께요 네 운을 믿읍시다 그래 운을 믿어보자 실패 떼 자 한번 더 실패 아 이런 아아아아아 가스 투자 지금 나오는거 이제 다 가스로만 할께 이제 예 모든 미네랄 가스로 다 투자하자 예 아 이거 어떻게든 떠야되는데 근데 이게 하다보면 되더라고 될꺼야 어 응 공격력이 1400이네 되게 세네 어 노바가 더 세네 근데 노바가 업그레이드가 높으니깐요 일단 예 일단은 다 대박 가스 그리고 원시 캐리건 이쪽에 공속이 빨라가지고 네 너만 나왔다 가스 강화하기 갈께요 네 제발 붙어라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오 됐다 아 하 좋구요 자 가스 이제 또 현질합니다 가스 대박 아 가스가 대박이 안터지네 하하하하 아 가스 너무 안터졌어 간다 아 아 한번만 성공하면 돼요 근데 두 한번더 성공하면 돼 한번더 오 오 사 삼십프로가 두 번만 성공하면 돼 두 번만 딱 아아 될거야 어 남은게 다섯번인데 어 되게 분명히 될거에요 예 어 저게 그니까 2단계까지 가면 조합이 된다는거죠 조합조건이 그거하고 X등급까지 뛰어야 돼요 아니야 X등급 얘를 네 X 둘다 자 아 악령하고 짚레이너 만들자 짚레이너 미쳤어 지금 짚레이너 다섯마리야 짚레이너 짚레이너 많은거 또 뽑을 수 있는게 있긴 있는데 그건 노마가 들어가니까 일단 지금은 안쓰지 안하게 낫고 자 지금 한번 할거거든요 네 제발 붙어라 자 갑니다 제발 붙어라 제발 제발 붙어라 아아 아 이거 무서워 아아 아 여섯번 낸는데 한번 되면 30%가 아니지 이거 사기야 아씨 아하하하 아 아 인생 왜이러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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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많이 흘렀네 아 아 아 아 네마리 아 아우 네마리 큰일났는데 알겠습니다 잘들립니다 하하 아 이걸 진짜 한번만 더 해볼게요 뭐라고 제발 붙어라 아 진짜 그렇게 안붙네 진짜 판이 안좋네 판이 어허 와 됐어 일단 사라캐리건 이번에는 사라캐리건 아 사라캐리건 노바 그다음에 노바 노바 30% 이제 네 노바 예예 노바 60%까지 맞춘 다음에 공격력 업을 먼저 하세요 등급작보다 일단은 강화기 30% 먼저 하라는거죠 네 강화기 네 맞추시고 그다음에 공격력 업을 하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X등급을 도전한 뒤에 드라켄을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다니자 발로 뛰어라 발로 뛰어 발로 뛰어 지금 경쟁자가 한명밖에 없네 이분밖에 그러네요 근데 이분 목숨 7갠데 아까부터 7개였어요 저분은 아 그래요? 네네 어머냐 뭐야 얘는 또 이거 보스 잡아야되죠 안잡음 피깎이죠 네 단체 다 깎여요? 전부 그 보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때도 피가 계속 달아요 보스 잡을때까지 아 나 미치겠네 내일이 되면 안되는데 아 제가 마무리해야되나요? 저한테 올라온건 모르겠네 저게 아니 지금 10초밖에 안남았는데 아니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보스는 따로에요 보스 시간은 따로 아 그래요? 와 나 또 피 달았어 지금 목숨 두개 안되겠다 저는 또 죽을거고요 이제 아니 손은 안댔더니 딜을 안하네 지금은 출금을 좀 많이 할게요 이제 네 어 조졌어요 지금은 출금을 과감하게 정말 20을 뺄게 아 히터널에서 많이 피가 계속 나는구나 제 착각을 했네요 피가 많이 살았어요 지금 못잡아서 네 가스 미치게 지금 가스 올인이야 지금 와 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바 30% 갑니다 에이씨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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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해 얘는 왜해 아하 잘못했어 테이스 툴로프레스 근데 성공했어 아하하하 아 왜 저 제놈이 제가 아 미친 아하하하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게 지금 노바가 강화를 만약 60% 못 맞추잖아요 예 그럼 원시 캐리러를 포기하고 특공대 레이너를 바로 가면 돼요 지금 포기할 각이야 아하하 아이고 스킬 한번 써주세요 어 성공했다 아 성공했어요 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일단 스킬 한번 써주세요 멋있게 지금 복권성소 스킬 한번 딱 써주세요 아 지금요? 죽음 라이트닝 이런거 있는데 네 졌다 네 그러면 애들 피가 좀 많이 까졌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개좋네 이거 아 아 이거네 이거야 예 그렇게 해야 피가 피를 아낄 수 있어요 예예예 그러네요 지금은 계속 도전하는 타이밍이니까 어떻게든 끌고 끌어가지고 잡아야 돼요 예 잠깐만 지금은 강화하게 계속할게요 저 빨리 못해야 공격업을 해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더 못하기 내가 두 번 밖에 안 남았다 한번만 성공하면 되는거죠? 네 한번만 딱 한번만 안 되면 그냥 레이너 모아가지고 가는게 나아요 이번에 해보고 안되면 레이너 모으죠 자 짐 레이너? 네 짐 레이너 하나 더 모아서 그냥 특공대 레이너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바이온이거 바이온이거 저그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계속 모델가스 다 버리는거 그냥 바이온이 다 갈게 이제 레이너 한마리만 더 보면 되네요 예예 아 아 핀 흘러난다 진짜 아 마지막 조지네 진짜 아 아 아 너무 호박 이래서 사람들 도박을 하나봐 너무 슬픈데 중독돼 하하하하 아니 안돼 어차피 특공대 레이너 뽑으면은 또 세트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거라도 믿고 가야죠 공영역 30% 증가가 있으니까 여기는 캐리건 자 이번에 짐 레이너 한번 가자 아이씨 아 카라크 수만 나와 진짜 동물은 해야돼 지금 저는 아웃될거야 예 그 갑시다 갑시다 진짜 아 아 테사다르 아니 뭐지 하하하하 아 제라툴이나 만들죠 석상하고 값쳐서 아 그럽시다 네 어 브루탈리스크 아니요 저거 아 필요없다 그래 제라툴이야 씨 아 나 출구만 한번 더 할게 더이상 하면 안되는데 사실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자 계속 이제 도박합니다 캐리건 나왔는데 이제야 이제 캐리건 막 나오는데 필요없을때 나오네요 필요없을때 퇴사다르 또 나왔는데 쟤 왜 나와 자꾸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나 진짜 어 아 아하 아하 야 지금 라운드 63에 여러분 제가 스톰쓰고있어요 지금 으흐흐흐흐흐흐 팔까 퇴사다르 퇴사다르나 어 카라크수 카라크말고 그냥 보르타라고 팔아버리죠 브루탈 두마리요 브루탈 두마리요 브루탈 브루탈하고 영웅 두마리 팔면 아 저기 뭐야 명품복권 두마리 팔면 얼마나 돼요 그래 무조건 유닛 두마리당 1원이에요 아 그래 별로네 대천사 나왔는데 육천사 냈어 육천사 하하하하 근데 저거 ARS도 갖고있을 필요없어요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나중에 그 뭐지 드라켈 레이저 만들 때 저거 두마리하고 탱크 세마리가 필요하거든요 원래 그러면은 잠깐만 검은망치랑 바꿀게요 ARES랑 둘이 합쳐가지고 그냥 네 대천사 올리시고 하하 무섭다 무섭다 대천사가 너무 많아 대천사 어떻게 합칠까 아뇨 그냥 일단 놔둬죠 그대로 아 그래요 네 가스 가스 유가스 유가스에 정은님 아 돈 너무 안들어 나 이제 제발 정은님 달려야돼 이거 달려야돼 멍청아 멍청아 아 2등 다행이네 그래도 2등이다 준비 그래그래그래 아 2 1 라운드 시작 다행이네 다행이네 자 그래도 어찌저찌 어 지금 살아나고 있고 어 나밖에 안 남았네 다 죽으셨네 네 아까 그 보스 터졌을 때 예예 나가셨고요 한 번으로 자 다음 파스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퇴사다로 둘이 결혼 안되죠? 네 안되죠 하하하하 지금 바이온니가 업그레이드 어디까지 갔죠? 바이온니 업그레이드 한참 뭐 4단계 남았네요 4단계요? 음 많이 가신데요 아 그래도 조금 여유까진 아닌데 그래도 잡는 일단 시간 내내는 잡으니까요 일단 예 명풍 복권 하나 사고 또 ARES 나왔네 또 시작을 안해 왜 네 뭐지? 5 4 3 2 시작 라운드 하하하하 지금 저금되있는게 얼마죠? 지금요? 네 90원이요 91원 아 많이 빼셨구나 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이율당 한 6원에서 7원 사이 정도밖에 안나오겠네요 예 6.2원이요 아 이제 은행은 안빼려고 괜찮으시겠어요? 안빼는게 좋긴한데 아 레이너 하나 필요한데 또 안나오네 감질나게 안네 저 레이너가 그러게요 레이너 나오면 좀 캐리 되나? 5레이너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죠 아무래도 네 근데 5레이너 솔직히 모으기 쉽잖아 지금 레이너가 5마리 있고 별로 안쎄까봐 아 특공대 레이너요? 응 특공대 레이너 괜찮아요 와 센다 세 뭐가 나오지? 아 뭐야 캐리 건 나왔나? 캐리 건 나왔네요 아 나오라는걸 안나오고 여기까진가봐 라이트 조금 포기하시고 다음을 계획해보죠 이게 내 목숨 밖에 없어 여기는 캐리 건 나랑 모르고 싶나? 누가 너더러 입을려 입이 안떨어져 레이너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개무서워 은행에서 10원 뽑읍시다 에? 지금 얼마나 있죠? 지금 가지고 있네 미네란 얼마나 아 1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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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뽑아서 갑시다 그러면 4원 가 4원 일단 5원 마치게 명품 먹고 한번 가보게 아 라바사우루스 아 라바사우루스 또 캐리건이네 아 진짜 슬기없다 레이너 5명이라고 제가요? 어 그러네? 나 레이너 5명인데? 수업한데 6마비를에요 아 그래요? 네 할말이 없네 하하하하하하 아 레이너 하나가 어 ARES가 와 사거리 왜이렇게 짧아? 한 30초 났고 안되겠다 싶어서 라이트닝 한번 더 맞습니다 예예 이번 라운드는 놓치면 아무래도 게임 오브 각이니까 예 하하하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하하하 잡을 수 있겠네요 안수보도 하하하하 조정관 단발 가시만 해주세요 뭐라고? 그게 중요한게는 카라크 수수가 지금 또 나왔어 하하하 카라크 수 6마리야 하하하 카라크 팔아버리죠 그냥 아 저거 도움도 안되네 어어 어 아이 왜그래 미치겠다 아 아 하나 하하하하 조졌어 인생 조졌어 아니면은 카라크 팔기 전에 그 테사다르하고 조용히 하세요 제가 판다니까 카라크 다 팔게요 아니요 잠깐 잠깐 팔지말구요 예 그 우르사다크 수를 두마리에 분해를 해보세요 일단 무슨 말이야 분해를 어떻게 해요 우르사다크 누르면 분해가 있어요 버튼 고별? 네 고별 예 암 나왔죠 그럼 수하고 합쳐보세요 어 나이스 합쳐가지고 우르사다크 암이 나오면 이제 또 올릴 수 있구요 아 아 아 아 그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예예예 더이상 못할때까지 돌려가지고 최대한 도박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바로 분해 아 아 미치겠다 아 하나하나 더 네 하나 더 아 아 하나 더 그냥 갈때까지가 이보판 완전 망했는데 뭐 이거 아 아 아 아 나왔다 둘이 결혼 네 둘이 합치고요 아 아 수 수가 수함 두 마리씩 필요한데 아 그래요? 네 아 아 분해서 나오는게 또 수냐 나도 라이트님 한번 쓰시죠 이번 라운드 다 못잡을 것 같은데 라이트님 못써요 어 어 800포인트인데 아 라이트님 800이였어요? 아 파워 오브 퓨리 이거 쓸까요? 파워 오브 퓨리 어 그게 뭐하는 스킬이었어 잠깐만 10 40% 증가 이거 쓸게요 그냥 아 일단 그거라도 쓰세요 지금 뭐라도 써야되요 지금 예예 아 역시 유닛 능력치 증가는 스킬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상황이 그게 저건 진짜 아니다 네 차라리 공격 스키 나아요 지금 여기까지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인가봐 아 아 아 특공대도 못 구워보고 으아 으아 아 아 아 질게 맺습니다 로스트님 아 고생하셨어요 예 아 정말 질게 맺네요 아 후가꾸에 제가 판단이 별로 안 좋았네요 아냐아냐아냐 그래도 충분히 어 질게 맺고 아 너무 질게 맺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대로 끝내기 아쉬운데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일단은 어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학근에 있는 소녀도 뺄걸 그랬나봐요 돈 아끼려다가 아휴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